헬로카보속 영어 단어 첫 번째 friend, let's go! They might need our help Sir, we need help! Hurry over, please! I think we'll need your help! Yeah? Fun! Hey, Ace! Will you help me? No worries, Dandy. We'll help you out 도움이 필요해요 Help, 도움, help, 도움 헬로카보속 영어 단어 두 번째 Freezer, okay, I'll rescue them Come on, let's rescue those people Dandy, we'll stop This lawyer friend, Ace will rescue you 사람들을 구출해요 Rescue, 구출, rescue, 구출 헬로카보속 영어 단어 세 번째 Okay, off to the hospital Dandy, where are you? On my way back after drop and take your all I'm at the hospital 아프거나 다치면 병원에 가요 Hospital, 병원, hospital, 병원 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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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랄 랄 랄 랄 랄 랄 helmi, ple troops! go to the hospital helmi, pl helmi, ple troops! 고 투 다 하스피털 헬미 플리즈 헬미 플리즈 헬미 플리즈 헬미 플리즈 아임 오케잇 아임 인 다 하스피털 예에에에에에에 룰라 롤라 롤라 어? 이게 뭐지? 어? 축구공인가? 우리 이거 갖고 놀자 어? 근데 남의 것을 한바로 갖고 놀면 안 돼 에이 이거 누가 버린 것 같은데 그냥 놀자 재밌겠다 어? 저건 내 안잖아 대화를 함부로 갖고 놀다니 용서하지 않겠어 헬프 도와줘 헬프 도와줘 친구들아 내가 꼭 너희를 구출해줄게 레스큐 구출 에이 공룡이 나를 물속에 빠뜨리고 갔어 나 수영 못다는데 이제 어떡하지 어? 물이 점점 차오른다 숨을 못 쉬겠어 헬프 도와줘 어? 여기 있었구나 나 수영 잘해 내가 널 구출해줄게 레스큐 구출 레스큐 구출 아 물속에 너무 오래 있었는지 어지러워 아 물속에 너무 오래 있었는지 어지러워 그럼 얼른 병원으로 가봐 하스피터 병원 아 문어 친구는 도대체 어디 있지 헬프 도와줘 어? 문어 친구야 내게 도와줄게 레스큐 구출 문어 친구야 이제 괜찮아? 어? 너무 오래 묶여있었더니 답답해 숨을 못 쉬겠어 어? 그럼 병원으로 가봐 하스피터 병원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세요? 선생님 친구가 병원에 오는 길에 쓰러졌어요 일단 혈압은 정상입니다 환자분 일어나세요 어? 환자분 깨어나셨군요 환자분 눈 상태도 정상입니다 한 이틀만 입원해 계시면 더 좋아지실 겁니다 환자분 병실로 안내해드리세요 자 환자분 가시죠 자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선생님 제 친구가 열이 많이 나요 그러시군요 열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38도나 되네요 주사 한 방 놔드리겠습니다 약 받고 집에 가서 충분히 쉬세요 아 무서워 선생님 저 열 안 나요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저 그냥 집에 갈래요 앉아요 생각보다 안 아프네 별거 아니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바쁘다 다음 환자 하스피터 병원 하스피터 병원 헬프 레스큐 하스피터 친구들 잊지 마세요 어 don't forget 그럼 바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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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